안녕하세요 바베큐 유황을 운영하고 있는 목연소 성영진입니다 바베큐 유황은 텍사스 정통 방식으로 조리하는 바베큐 전문 매장입니다 저희는 중학교부터 친구고요 둘 다 워낙 여행을 좋아하고 자주 먹으러 다녔어요 그러다 텍사스 바베큐를 알게 되었고요 워낙 생소한 음식이라서 처음 접했을 때는 좀 의아했었는데 다음날 다다음 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텍사스 바베큐 음식점을 돌며 맛을 연구하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오픈했어요 저는 할아버지 때부터 의왕 토박이었고요 친구는 의왕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의왕 시민들께 생소하지만 다양한 음식을 맛보요 드리고 싶어서 이곳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바베큐 유황의 대표 메뉴는 소 차돌량지를 14시간 정도 훈련해서 만든 바베큐의 꽃이라고 불리는 브리스킷이 있습니다 육질이 굉장히 부드러워가지고 남녀노소 부담없이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우선 친구는 고기 손질이랑 고기에 들어가는 시즈닝 제조를 담당하고 저는 전반적으로 요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텍사스 바베큐 뿐만이 아니라 퓨전해가지고 저희 매장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계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매장 전체를 쉬어가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서 캠핑 스타일로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 매장을 방문해주시는 모든 고객분들이 맛있게 먹고 편안하게 쉬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